맛있는 거 줘야 되겠네! 맛있는 거 줘야 되겠네! 맛있는 냄새나지? 알겠어요.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지요?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엄마가 맛있는 거 줄게요. 오늘 간식은 계란이야. 계란. 왜 계란인지 알아? 간식이 누구냐? 오늘 간식입니다. 우리 자몽이는 꼭 지루길을 뜯어보러 간다. 우리 자몽이네? 자 오늘도 철이 철이 숙소 지키는 거야 안 돼 안 돼? 아빠 먼저 먹어야지 아빠 먹고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애플아 천천히 먹어 너 저번에 급하게 먹다가 병원 간 거 다 안다 자몽이 우리 한타 큰 거 줘야지 한타가 아니라 블루였어? 블루랑 한타랑 미용하니까 너무 헷갈리는데? 애플아 애플이 엄마 닮았네 어쩜 저렇게 닮아? 신기하다 한타가 똑같아 한타는 똑같아 자기가 가져가서 안 먹고 놔두잖아 짠 블루씨 망고씨 아니 망고가 아니라 애플이 미안해 망고야 근데 너희들 좀 안 짜 엄마가 불안하다 너희들은 다리 아예 할까봐 다리 아예 할까봐 불안해요 오빠가 안 돼 아이구 진짜 우리 완전히 까다롭네 우리 날 까다로워 아주 우리 날 까다로워 아주 자 먹자 이놈아 이놈아 천천히 먹어 이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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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에 lui 한칠께 사모 우리 하향따아 마ough 우리 차이야 노른자랑 하향사랑 섞고 줘야겠다 한타 먹을꺼야 한타 먹을꺼야 난리나겠는데 한타야 너 그러면 안되지 한타 맞아? 한타 대답하네 한타 먹어 한타 많이 먹어 한타는 아니라고 고생했습니다 한타다 우리 망고 진짜 기특하다 우리 망고 수저소 다 기다리고 있다 지스라니 먹고싶은데 한타 나빴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거 우리 자몽이 잘 먹었어요 끝! 없네 없네 블루는 서운한거 봐봐 어떡해 한타랑 블루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 엄마랑 딸이랑 완전히 붕어빵이야 자몽이는 그새 이렇게 새끼들 많이 났으면서 또 그새 자몽아 좀 참아 이제 자요 우리 애플이는 호박집에서 자요 자요 호박집에서 싫어? 그러네요 martes tv martes tv martes tv martes tv martes tv martes tv martes martes tv 아멘